화순군은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구 화순광업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복합관광단지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복합관광단지 등 폐광지역의 투자의향서 접수는 투자의향이나 농공단지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인 동시에 예타 통과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643억 원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 투자자 투자의향서 확보, MOU 체결,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의향서는 12월 4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12일 14시 구 화순광업소 회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12월 22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방침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화순군 도시과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의향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작성으로